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모든 민족을 부원할 숨은 숫자 70을 찾아라 창세기 10장에는 족보가 나타납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낯선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읽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창세기 10장에서 그나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읽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구절이죠 니무롯에 관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0장은 건질 게 이것뿐일까요? 한번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우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암우는 여우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성경은 그가 용사라고 합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최초의 반역자, 프리메이슨, 사탄의 대리자, 최초의 폭군, 제국의 통치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니무롯을 주목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0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니무롯에 대한 소설을 쓰라고 주신 걸까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유 없이 여기에 수많은 이름들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10장 전체가 말하는 의도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이름들을 나열했는지 지금은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고대 왕국들과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노아의 아들 샘, 함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의 숫자 70이 이 10장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을 세워보면 그 숫자가 70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조상들 바로 70명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창세기 10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70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70명의 세상의 조상들이라고 해야겠죠 이 세상의 시작과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노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70명은 온 세상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민족이 70민족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70명의 조상들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귀족으로 살았던 모세가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세도 70개의 민족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세상의 대표적인 민족 70을 선별하여서 기술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70명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굽의 집 사람들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굽의 자손 12지파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바로 이 70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자손의 숫자가 70명으로 이집트에서 시작한 것과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후손 70인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연관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후손 70명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 70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3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모든 인종을 나누실 때 바로 창세기 10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나누셨느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숫자에 맞추어서 그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세상이 70명의 민족으로 시작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70명이기 때문에 70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70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회복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민족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려는 의도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70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숨겨진 의도는 세상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70개의 민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70명과 연관시켜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축복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열국의 즉 모든 세상의 아버지 모든 인종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중동지역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지 어떻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럼 사도 바울은 세계 지리나 민족을 몰라서 이런 무식한 소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을 여행하고 수많은 민족과 다양한 인종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다양한 민족을 알았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창세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의미와 모세 오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힘 썼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민족은 노아로부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민족들은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70명의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정착한 70명이 됩니다 이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세상에는 70개의 민족으로 시작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70명으로 세상 모든 민족 70인종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 70명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70명의 후손들까지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이렇게 알 수 없는 70명의 이름이 이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비록 발음하기도 힘든 알 수도 없는 이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남은 70명의 후손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리무롯을 가지고 소설은 이제 그만 써야 합니다 이것은 제 성경 해석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주제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되게 흐르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알 수 없는 이름들로 꽉 찬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흐르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론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축복과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바로 두 장만 넘기면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민족들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만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70명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대표하는 70개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일괄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집화를 이루고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더럽고 무지한 백성으로 상종하지 못할 민족들로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오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세기 10장에 숨은 숫자 70명 세상을 대표하는 70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회복과 축복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명의 이스라엘 집화를 대표하는 그의 제자들을 뽑아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흐르는 성경에 일괄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0장에서 기껏 의미를 찾는 것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이런 사람이래 아니 니무롯은 저런 사람이야 이제 소설은 그만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노아의 후손들에게 계획하신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에는 7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숨은 숫자 70입니다 이 세상을 대표하는 70 민족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태초에 원래 그들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동참하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좋은 내용이었다면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